음.. 코어텍스라고 있는건가? 좀비.. 좀비.. 좀비 왕이 되는 게임 해야겠다 그냥 코어텍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비.. 좀비 왕이야 스페이스방 With the 시티 워치 Excuse me so But I'm the Evil lord Terrible darkness 다 없애버린다 이 얘기야 다충 넘길게 Evil lord Evil lord My ass 내 엉덩이 Get lost to your monster 너는 몬스터다 음.. 빠라라라랑 크흫 크흫 더블 ASD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로 에르들을 데려가서 요렇게 가면은 된다 우리 좀비 공단들을 무시해? 어? 공격해 얘들아 오케이 좋다 뭐야 어디갔어 대빵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좀비들을 이용해서 잡아야되는데 죽었어 근데 왜 다시 안내 크흫 음? 튜토리얼이라 죽을리가 없다고 생각한건가? 알 버튼 누르면 되겠네 다시 갈게요 건방진 인간 녀석 얘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네들을 몸빵으로 이용하는거야 이렇게 오케이? 얘들아 앞으로 좀 가봐 나 죽어 요렇게 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잡아라 오케이 좋습니다 야 뭐야 안죽네 쉽게 죽여 오케이 잡았구요 어 어 어 어 어 어 나 피피 얘네들 아 어 뭐야 쟤네들 공격하게 할 수 없나? 어 이거 내가 앞으로 가야지만 이동하나? 잠깐만 컨트롤 좀 해볼게 요렇게 여기다 놔두고 요렇게 아 아 진영을 진영을 할 수가 있군요 요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 안 될 리가 없지 가자 얘들아 어 공격해 건방진 인간 녀석들 흐흐흐흐 죽여 죽이라고 공격해 감히 좀비를 무시하다니 어 파이어 이건 뭐야 됐어 성공 뭐야 간단하네 더 패밀리? 이건 뭐야 어디갔어 우리 좀비들 다시 껴야되나봐 다시 껴야되나봐 가자 공격해 뭐야 이거까지 다시 껴야되는거야? 대빵을 하는게 없네 자 얘네들 다 깨우고 오케이 좋습니다 흠흠흠 이쪽인가 가자 가자 저기 있다 인간 위험해 야 얘들아 먼저 내려가 공격해 난 숨어있을게 이거 뭐야 웃어잖아 흐흐흐흐 완전 더럽네 어 아이들 좀 약하네 다시 다시 여기 깨워가지고 내가 좀 약간 몸빵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좋습니다 간단하게 잡았구요 가자 가자 얘네도 우리편 공격 근데 이 얘는 어떻게 좀비를 조종하는 건가 이 깃발로 조종하는 건가 여기는 어디야 더 올드? 자 깨워 깨워 깨워가지고 부셔가지고 저기 좀비들 점점 먹기 어렵게 해놨나보다 구석에 있네 공격해 자 이렇게 공격하고 데려가서 개수에 맞춰서 싸워야 되나봐 저기 나가는 길 있다 절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님? 쌩가 저놈? 여기 뽀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안되잖아 너무 간단한데? 일루야 일루야 이쪽으로 가있죠 여기 여기 좀 약하다 좀 애들이 좀 약하다 좀 애들이 다 죽여야 되네 다 죽여야 되네 여기 세 마리 잡고 여기 세 마리 잡고 좋습니다 얘들아 여기야 얘들 여기야 이쪽이야 이쪽 좀비 왕이 아니고 저기 깃발있죠 좀비 왕이 아니고 저기 깃발있죠 저걸로 하는거 같은데? 어? 저걸로 그냥 이거 이거 깃발 어? 저 깃발 없으면 왕 안되겠는데? 같이 싸우자고? 같이 싸우는 기능이 없어 몸빵이나 좀 해주면 되지 아직 초반이라 아직 아직 좀 쉬운거 같아요 깃발이 왕이라고? 뭐야 다잡았네 가자 얘들아 좋아 더 크롭 여기가 어디야? 어? 좀비 없는데? 좀비 없어 밑에서 구해야되 아아 오케이 건방진 녀석이 일로와 공격해 애들을 많이 써야돼 그래야 애들을 좀 아껴서 싸울 수 있지 나중에가면 아마 컨트롤이 필요할거 같은데? 음 자 요렇게 게임 이름 좀 알려달라고? 어.. 아까 보셨죠? 코어텍스 어 이거 애들 위험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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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깨워야돼 공격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보니까 저 밑에 안구해도 될거 같은데? 다 구해야되나? 다 구해야되나? 가자 뭐야 왜 안와 물쓰기 이거 깃발을 내렸다가 다시 들어야되기 때문에 공격 공격 오케이 크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네요 음 음 어딨어 뭐있어 좀비가 한마리 조금씩 해야되나봐 이제 이제 안주네만이 머리를 좀 써야되는거 두마리 갖고 못잡을텐데? 근데 여기 여기도 못가는데 이길수있나? 두마리로? 공격해 애들아 억울함을 끌어주고 같이 구하고 두마리 죽었다 억울을 같이 끌어줘야되나봐 비껴 비껴 깨고 공격 나도 피가 여기 위에 반피정도 있으니까 피를 이용해서 조금씩 싸워주면되지 오케이 다굴 다굴 두마리 위에서부터 가는게 낫겠는데? 근데 쟤네 파란애가 좀 쎈데 밑에서부터 가는게 낫라나? 여기 뚫리면 세명인데 여기 세마리거든? 위에가 두마리고 위에가 더 낫겠다 세마리 뚫어 뚫어 잘 안죽어 파란 너 헤헤헤 그만 그만 어 이거 좀 위험한데 되나? 어 저기 자 옆에 왼쪽 위에 다 죽었어 어어? 어 아 아 뭐야 왼쪽 부터 갔었어야 되는데 하아이 안 돼요 그냥 축구로 가면 다 죽여야된 애들 위에서 여기 왼쪽 위에 부터 갈걸 이베서 불라이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그로 한번 끌어주시고 밟아가지고 어그로 백개 고마워요 기움이기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위에 무덤 있었어? 어디 잠깐 여기다 데려가 완벽해 공략 아! 아앗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피곤해서 그런가봐 자 완벽해 공략 들어갑니다 완벽해 공략 일로와 일로와 공격 몸빵 한번 해주고 바로 이거 살려주시고 바로 공격 한마리 살려야돼 아 이거 죽어버렸네 아 여기서 두마리 중에 한마리 살리면 좋은데 공격해 얘들아 스토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격 공격 어 세마리갖고 안돼 빨리 한마리 더 공격 네 마리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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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많아 많아 여기서 이 두놈 잡고 이걸 먹고 내려옵시다 아까 이거 말씀하신거죠? 그거 먹고 내려와서 왼쪽거 먹으면 돼 오전동 고릴라님 감사합니다 비켜 100개로 펜가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웅뿌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세명인데 근데 이놈들도 안돼 안돼 아 나 죽을 뻔했다 몰려가 몰려가 몰아가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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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밑에서부터 잡아 다구레 장사 없구만 오케이 프로틴 하면서 잡아먹는다고? 단백질 여기여기 왼쪽 가가 고고 나 한 두대맞으면 가거든 얘들아 저 위로 고맙해야지 어 얘들 죽는다 친구들 다행이다 완전 뭐야 이거 빗쟁이들도 아니고 저놈이다 저놈이야 저놈이야 선동 게임이야 선동 저놈이야 저놈이야 잡아라 좀 가까이 가야돼 아 아 아 공격해 공격해 저놈이다 나또야 근처에 알아서 잡으러 가는 거구나 근처에 딱 놔두면 여기 기점으로 그냥 근처에 있는 애들 다 때려버리는 거구만 먹고 흐흠 가져가 가져가 머리 잘 써야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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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여기 먹고 저기 새놈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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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좋아 공격하고 한 마리 있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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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놈 좋다 걷고 얘들아 일루와 가 일루와 뭐야 개수 제한 있나 아니죠 개수 제한이 있긴 있겠다 원에 제한이 있으니까 밀어 밀어 죽여 죽여 뭐야 안 죽었어 잡아 일루와 얘들아 여기 여기 여기부터 먹고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좋아 먹고 먹고 그다음에 이거 먹고 엄청나게 많아 흐흠 오 조심해 아퍼어제네 이제 냅두도 되겠는데 알아서 다 잡겠는데 엄청나게 많아서 놔둬 놔두면 다 죽이겠어 흐흠 흐흠 자 다들 일루와 다 일루와 다 일루와서 엄청나게 많아요 일루와 다 죽이는 흐흠흠 얘네 지금 먹은 애들이랑 쟤네들이랑 같은 다른 부루야 모아가지고 데리고 갑시다 가자 다 잡았나? 응? 나가는 길 어디지? 다 잡은 것 같은데 나가는 길 오른쪽 아래였나? 여기로 갑시다 죽여 죽여 이쪽 여긴가 보다 일루 갈게요 됐다 짧아야 아마 금방 엔딩 나올걸? 홈 스위트 홈 아이 띵크 파이날리 갓 리브 마지막인가 봐 스위트 홈인가 봐 루킹 포 리얼 원더 응? 어딨지 좀비 하나도 없는데 위험한데? 정모 게임이냐고? 어? 왜? 뭐야? 끝났어? 끝났어? 아주 뭐 이렇게 짧어 이거 어? 시톰이야 이거 우리집에 돈이야 이거 뭐야? 귤이야? 귤이야 돈이야 굉장히 짧다 허무하다 짧은 거 알았으면 이렇게 짧은 줄이야? 어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귤이야? 어 어 딥 나이트 넷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어텍스라는 게임이었구요 우와 제지도 화폐라고? 헤헤헤 헤헤 감사합니다.